붕어빵의 한마디 문채원 친구들이 놀린다. 너는 붕어가 안들어갔는데 왜 붕어빵이니? 울면서 붕어빵의 한마디 전한다. 꽃빵은 꽃이 안들어갔는데 왜 꽃빵이니? 일기 문채원 하얀 종이에 쫙쫙 이어진 선 그 선에 나의 기억을 적는다. 나의 기억은 다 선생님 책상으로 월요일에 가져다 놓는다. 유동혜 선생님 문채원 안녕하세요 유동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동혜 선생님 선생님 앞에서는 이 말들이 머릿속에 맴돈다. 저별 문채원 시험을 망쳤을 때 엄마한테 혼이 났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빛난다. 유일하게 시험 끝나 웃으라는 마지막 친구 엉ph어 끝 앞쪽 양년난 소중 중 لل 동 이